영천 영아 야방에서 먹고 지금 배달은 간단한 거 먹자 간단한 거 먹읍시다! 어때요? 그래요? 너는 뭐 밥 처먹으러 왔냐? 밥 시간대가 지났잖아! 밥은 먹어야지? 일곱시에 먹어야 한다고 밥을 띄정! 뭐 먹지? 햄버거 같은 거 드세요 그냥! 일단 간단한 거! 오.. 감독님이었는데... 생랭핫도그! 오.. 책색보고 아 책색인 자! 우와! 아니 근데 백호야 너 롤 챌린저 가게 하는 거야? 피파가 하는거야? 피파 유튜브 봤거든? 얘 지금 초챔 찍는다는데 소문이 있어! 아 진짜? 그거잖아 챔피언스 우리끼리 서열 정리를 한번 야무지게 일단 들어간 다음에 해봅시다! 아 그리고! 네! 참치에서 하다가 월클 일을 안 하니까 보면서 맞춰라 나 주차! 주차잖아! 귀여운 거 말아 귀여운 거 말아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딱 맞춰봤을 때 딱 보면 제가 1티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안 해봤을 때 그냥 기존 우리 데이터로만 보고 봤을 때 일단 내가 제일 보고 싶은 며칠 말해줄게 당신 둘이 한번 더 와 일단 둘 붙고 둘 붙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일단 한 번 이렇게 합시다 꼴등이 1등! 50 변질해주기 어? 골이야 골이야 아니 근데 형 쿨하면 안 되지 나 골다 할 것 같은데 50! 아 시원하게 쿼드러플 50! 패키지 50만원 빵입니다! 네! 렉이 좀 있냐? 뻔하다 줄땜 아이고 제기차기 하나 저거 어때? 촘촘하지? 벽이지? 자극 기간이 벽이지 나쁘진 않은데 커트를 좀 할게 티하고 뭐 늘 먹던 거니까 응 교야 만에 속가 140이야 놀라지마 더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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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냐 드립을 봐라? 누구 다시 보고 왔냐? 나 스냅 얍 얍 커팅이구나 패스트가 안간다고 얘네 패스트가 안가 쫄지 말고 하던 플레이 해봐 제발 피하고 패스트 왜 이렇게 우지냐고 클루셉스키 아 근데 이새끼 보니까 너 에무축구 하는구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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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애무수작 김민규의 애무축구 김민규의 애무축구 들어봤어? ㅋㅋㅋㅋㅋ 어때 몸좀 달아오르지? 더해봐라 몸좀 달아올라? 그니까 애무좋우가니까 더해보라구 달아올라? 몸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민규의 애무축구 어때? 승판이 굴어요 민규씨 더해보라고 승판이 이제 군다구요 조이게 조이게 타지 아 그니까 똑바로 좀 해봐 공격을 재미없어서 그래 수비할때 똑바로 갈게 확인 확인 아 느낌만 봤어 커팅 해주잖아 나는 안 막을거야? 막았는데? 안 막을거야? 야 이거다 진짜 아 이건 아다리 그래 그래 옳지 옳지 진짜로 M 어때? 슛 골리니라니까 골리니 근데 이새끼 토트넘 하지마라 요리스를 써야지 감성없는거 봐라 저거 골리니를 쓰네 그거 쓰잖아 그거 먹겠어요 안 막을거야? 안 넣어 나 이거 못 넣어 안 막을거냐고 해리게임 나 이거 안 먹혀 이게 드리블링이야 이게 이새끼야 아 셀꺼 사다리도 수황색에 나온다 아 팀이 우젖었다고 니가 못하잖아 봉은 그사람 데려와보라고 제대로 갈게 아 추운데 이만에 둘 다 비슷해 그래 이런식으로 돌려가면서 가라 스무살 쓰지니까 이런식으로 넌 겉멋이 좀 심하다 알려줘 광고광고 넌 져라 다이어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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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쓴다니깐 그래 다이어선에서 컷쓴다니깐 피아고를 아직도 쓴다고 살짝 몸 뒤로 제쳐지네 슈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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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팔건 뻔하죠 뻔하죠 포레스 귀환 포레스 이베스인가요? 이베스입니다 왜이렇게 느려? 군뱅이들이야 에무 갈게 러브레이저 러브레이저 옛날엔 너가 좀 티파 잘하는 줄 알았어 겉멋만 있길래 너무 빨라? 해봐 너무 빠르냐고 뭐든 슛 좀 차라 송스맵 저게 저 답답해 진짜로 이게 존나 못해 너 끝났어 넌 뭐 켜라 그냥 송스맵 자아 아 이게 명신이? 아니에요 아 도래기 아 도래기 와 1대 슈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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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냐 그게? 야 훙훙 뚫린다 훙훙 뚫려 훙훙 뚫려 공격이냐고 와아 훙훙 뚫려 훙훙 뚫려 공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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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패스가 뻔해 너도 뻔해 끼리끼리긴 해 중거리 야 패스 좀 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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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페이크죠 뒤로 꺾는 와아 너네 진짜 못한다 팀 바꿔라 아 꼴찌하시겠네 이거 어 죽은 휴발 폴 윈팔살 패스 왁 패스 최선이냐고 최선이냐고 어? 최선이냐고 물어보잖아 형이 최선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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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키야 와우 시비가? 시비가 미친놈이건 슈퍨 선행 슈퍨할 선행 아니 손흥민 존싹이야 슈퍨 두 개나 niew 오오옹! 이 씻오Right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케이요? 지 ic에이 손흥비디아한테 말랐어 토레스 판다 아 진짜 얘가 한번 문게 봐야돼 진짜로 아니 내게 없어 야 내가 전 Priest Show 내 맨열외 혼나자 백숙야 그냥 기원하게 해줄게 형이 오 기대된다 힙합 어디 보여줄게 진짜로 간다 한번 사마가보자 백숙이야 OK 셁피언스 진력쏘 살짝 오키 이런 거 막을 줄 아나 우리 셰피언스 백숙 ede 배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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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차주잖아 이런거 안통한다 배크야! 뻔하다! 뻔하다! 이거 1항이라네 나쁘진 않네 배크야 배크야 왜이래 이거 자 이거 안막아? 리어 조금 다비인데 디오그달러 얘가 맨유에서 피지컬 테스트를 했는데 속력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야 근데 왜 키가 자 요렇게 주고 에이 몬패스야 이거는 몬패스는 안한다 자 퍼지는데 살짝 따라가지고 이비친데요? 지란슛 도지라 햄버거 때문에 치핑 안 됐다 그냥 다 먹고 집중할 때 그냥 어떻게 물어줄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으로 집중을 해두면 지지는데 집중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렇게 막아야지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거? 눈인데 인마 여기서 롤젤 잘하는 분께 천개 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롤부싱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피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그래도 나지 그러니까 너 1등 아니야 랭크 그거는 우리도 한번 찍는다 피파 제일 잘하는 분께 500개 쏘겠습니다 김민교 탈락 오 잠깐만 호나우두 별 느껴지? 형 잘해 잘하긴 해 근데 이게 너무 상대적 게임이어가지고 못해보이는 거야 아니 아닌데? 안 무서워? 일단 무섭는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첫판 질겜한다 그냥 질겜했어 그냥 밥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이번판은 1점 그럼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이어폰 좀 낄게 나도 이어폰 좀 낄게 아 나 진짜 안되겠다 얘는 인도객의 득키 준비한 데뷔 아 진짜 아 진짜 화가 난다 그냥 니가 나는 교육방송하는 듯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줄래? 랭크야? 진연들 맞자 야 어떻게 어떻게 말하려고 아니 귀엽다 그냥 살짝 나가는 척 해주니까 아 감히 나가는 척 해주니까 그거 한번 뭐 때려보고 싶었어 랭크야? 아 봐줬어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포구마 랭크야 보고 배워라 이게 2티어니까 알겠지? 랭크 나 너무 못한다 어 이런 패스가 랭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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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건 상호님이 랭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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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랭크가 보고 배워 이게 2티어야 랭크가 랭크가 야 당황을 하지마 랭크야 형이야 형 살짝 함 찔러주고 랭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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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고 그냥 뭐 까불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게 2티어야 이게 2티어야 이게 2티어야 이게 2티어야 이게 2티어야 랭크가 제대로 들어와 봐 긴장감이 없다 랭크야 뭐하냐 왜 제대로 좀 하자 재미없으니까 랭크야 너 제트디만 때리는 줄 알았냐 랭크가 아 이거 너무 너무 같다 이런거 혹시 막을 줄 알아 김민교 이거 울었거든 그냥 뭐지 이런거 아 이런거 어떻게 할려고 이런거 울었다 김민교 어이없지 알겠지 어이없다니까 이런거야 그냥 어이없어 이게 들어가 눈물 흘렸다고 김민교가 이런거에 역시 이상호 제피언스 찍었다가 어디가서 부신부리고 이러면 안 돼 형한테 쑥이 맞으니까 임마 쑥이 바꿔라 이런거 못 막으니까 임마 비껴라 임마 웨인 룬이다 임마 이끼라고 또 위치선장 또 박스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또 다시한번 미끼탈이야 이 새끼야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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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온거야 이게 알겠지 이거야 어 한판 이거 발라줄게 그냥 당신 이제 꼴이야 쭈아리랑 같은 라인 어 위에 주면 될거 같아 비비치가 막고 있는데 호나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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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규 씩 대모축구 간다 아 그럼 질텐데 막아보세요 자 달아오른다 달아오른다 달아올라라 배크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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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오 오 오 대모 대모 아 뭐야 배크야 딱 말해줄게 너 수비가 너무 안좋다 너 이거 수비로 나 못막는다 이거 나 못돌리기 되겠냐 인마 아 커서 잡았어 센터백 이거 잡으려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냐고 인마 잡았냐고 이 자식아 이거라 봐줘 인마 이거라 봐줘 인마 아 좋습니다 공을 겨우게 되는 날이다 와 자 자 그리고 키프도 개 썩었어 카시아스를 데려와 카시아스를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밑에 어 여기다가 뭐 호나룸데 속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으 여기서 슛 슛 골 아 아 물과질러 갔더니 히트톱 왜 갔어 니 때문에 죽는다 이상 소감 민표 순전 5개 감사합니다 국발 땅오리머니 오 7화야? 살짝만 찍고만 살짝만 찍고만 빅키타리아 빠르게 움직입니다 멘티시는 별풍작 하하하하 이거 단판으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스티어싱게 갑시다 단판구 50만원 빵이에요 MKC 그냥 명예로운 죽음으로 인정하고 패배해도 돼 지금 인정하고 패배하면 40만원으로 깎아줄게 인정하고 패배하면 40만원 깎아준대 니엘 니필없어? 니엘 저 바를게요 어 필요없어 뭐하세요? 뭐하세요? 역대급 5구 아니 뭐하세요? 역대급 5구 발견 아니 뭐하세요? 귀여운 거 봐라 귀여운 거 봐 펄포그 봐 아 진짜 펄포그 봐 얘네들 뭐 쟤뜨리 안 되는 줄 아 안 되는구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그리고 왔다 에보존 시원시원하게 좀 때리세요 시원시원하게 예? 아니 배운 거 다 어디다 까먹고 도망가기 어 9. 공개 와 깜이 아 이거 뭐 이 쪽으로 안 죽었잖아 제트디다 이 자식아 아 수아레즈 뺄까? 아니 수아레즈 빼지 말고 이거나 막으세요 막았죠요? 이거 막으시라 이거나 속한 백사실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없네 여럿 아이고 둘 다 그냥 귀엽다 난 놀아주고 있잖아 지금 아 이거 못 봐 이런 거를? 난 그냥 마이클 잭슨 하면서 놀아주잖아 삘리찐 되겠냐 이 새끼야 버리라고 저 발로텔리 이 새끼 침투도 안 좋고 하니까 되겠냐 골 넣을 수 있겠어? 이 쪽이 따라가서 그냥 왜 이렇게 느려 시발 은퇴 안 했냐고 얘 아 발로텔리야 하다 버리라고 아 ㅈㄴ 못하는데 아 ㅈㄴ 못하는데 50만원 받으시면 돼요 시원하게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딱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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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